오늘 운동은 새벽에 진행을 했고 피더 벤치, 스내치 그립, 데드리프트 그리고 평소에 하던 복근, 이두, 사레레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피더 벤치는 오늘은 발을 더 벤치 대지 않고 발을 높게 들어서 허리에 아치를 좀 더 죽인 상태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느낌이 나쁘지 않았고 당연히 발을 벤치에 댔을 때보다 흉추의 각이나 허리에 아치가 죽었기 때문에 좀 더 무겁게 들렸지만 운동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내치 그립, 데드리프트를 했는데 스내치 그립, 데드리프트를 할 때 제가 현재 2층에서 이런 다른 상가랑 같이 있는 데서 오래된 상가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2층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요가 매트를 양쪽에 깔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가 매트 때문에 바벨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앞이나 뒤로 이 홈처럼 이렇게 파여가지고 약간 슬링랙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자세를 잡을 때 약간은 바벨이 앞이나 뒤로 움직여주면은 제가 몸에 걸어지는 지점을 바벨을 살짝 움직이면서 이렇게 맞추기가 좋은데 그게 안되니까 약간 자세가 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발의 위치를 잘 맞춰야 되고 더 약간 찝찝한 게 좀 많기는 한데 그래도 계속 여기서 운동을 현재는 해야 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같은 운동량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더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덜 필요하게 같은 운동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느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걸 하기 전에 굉장한 부담감을 느낀다면 예를 들어서 내 눈앞에 지금 당장 사자가 있어 그리고 이 사자 때문에 심박수가 빨라지고 막 도망가야 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코르티졸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코르티졸이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근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코르티졸이 높아지면은 운동의 효과도 떨어지고 더군다나 피로도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매 운동을 할 때 세트를 프로그램을 설정할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 오늘 스쿼트 하는 날인데 아 오늘 데드리프트 하는 날인데 아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을 아마 운동하기 전부터 갖고 시작을 하실 거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본 세트를 만약에 다섯 번씩 다섯 세트를 한다고 치면은 그 할 때마다 바벨 앞에 서서 굉장한 부담감 뭐 심장이 빨리 뛰고 이런 압박감을 느끼면서 운동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그 앞에 사자가 있는 거랑 사실 비슷합니다. 바벨이 나를 눌러서 내가 깔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더 부담스럽고 보통 이렇게 압박을 느끼는 건 강도가 너무 높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약하게 하라는 소리는 아닌데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훈련을 하게 되면은 피로도가 굉장히 높게 됩니다. 따라서 볼륨을 덜 갖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약간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몸이 풀리면서 별 생각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다면 쉬는 시간을 오히려 적게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무게인데도 불구하고 언렉 자체도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운동량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게 제 생각에는 역도 선수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역도 선수들은 정말 하루 오전 오후로 나눠서 일주일에 10세션 이상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한 세션이라고 하면은 오전 운동 한 번 이걸 한 세션이라고 치면은 하루에 오전 오후 많이 하는 사람은 더 많이도 하겠죠. 근데 이렇게 나눠서 많이 훈련을 가져가고 스쿼트 패턴은 무조건 매일 들어가고 스쿼트나 프론트 스쿼트 어떤 다리 운동이 매일매일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상쾌하게 훈련을 하는 이유가 강중량을 잘 조절하는 것도 있지만 할 때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몸을 잘 풀면서 이런 식으로 훈련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훈련으로서 내가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무게 조절이라던가 그래서 일단 초보자 같은 경우에 억지로 훈련을 좀 밀어붙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분명 막히는 지점이라던가 내가 너무 피곤하다라는 지점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지만 저는 빈도를 좀 더 늘려보고 강도를 좀 더 낮추고 아니면 개수도 좀 더 조절하면서 진행을 해보시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팁 중에 하나가 훈련 중량을 선택할 때 바로 고정 중량 고정 세트로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훈련의 범위를 넓게 보고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그냥 몇 퍼센트로 몇 번씩 하세요를 바라지만 사실 그거는 그냥 알아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지 전혀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렇게 하면은 뭔가 약간 제대로 훈련하기 어렵다? 당연히 훈련은 되지만 어떤 사람은 걷기만 하는 사람은 자전거만 타더라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훈련은 되겠지만 많이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에 또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